제정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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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이렇게 4가이나 붙어 있어야 돼 아이고 누구 글씨야 좀 발 좀 쓰지 아 진짜 내가 직접 쓸걸 아휴 그때 뭐 스케줄이 안 맞아가지고 그날 나왔었나 아헣 응 예 예 커피 생탈 시켜 아니 작가들이 보통 타이핑으로 치다 보니까 그렇게 뭐 아주 쇼핑하고 훌륭하니까 그래요 이거 먹고 있다가 일단 아래 기사는 이거 랑 같지? 당랑 같지? 사당해 같은 거 안 돼지? 사당해 같은 거 안 돼지? 오케이 고마워 약간 작은 거 안 들어왔는데? 아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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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핸드크림 받았어? 냉동실까? 섬모가지로 그냥 와아악 껍꺼 보기로 했지? 어떡해 우리 80만 8 찰! 들어와 61신, 61신 조금만 연결해서 올게 안 키고 시작! 응? 잡지도 않아? 너 발꿈치만 하자 아니야 희재! 주희 씨가 시작 안 했어? 아 미안 내가 흥분했어 주희 씨 반칙하려다가 석경 밀어넣어 밀어넣어 시작! 어 뭐야? 아니 비수야 이렇게 힘을 잡고 우리 주인이 지킬 수 있겠어? 아니 난... 내가 글 쓴다고 손을 아주 소중히 달았더니 콕찌! 뭐야 이거 2대1은 반칙이지? 먼저 반칙 표정이 누군데? 아 잘한다 오주희! 아아... 우리 비수수목 괜찮아? 명작을 뽑아내는 마이더스에선 한 번 치면 안 돼! 아! 저거 좋아하는 걸을 샀기고 싶지? 그렇지! 너 나 좀 봐! 응! 응! 더 먹죠? 근데 두 분이 더 진짜 택시장만 먹어야 될 거 같아 아유 유진이가 있는지 제가 저렇게 딱 감아보면 안 돼요 에이그, 잘 어울린다 셋 중에서 제일 센 사람은 여기 오메집 아 비수야 형 앞에서 그렇게 인상 쓰면 못 써 비수? 안 그래도 노안인데 노안 비수적 파트는 그러면 이 두 앵글로 무슨 걸 다 따는 겁니까? 그런 것 같습니다 늙은이한테 반사판을 한 것들 좀 먼저 반사판이 어떻게 좀 반사판 좀 더 젊을 때 더 이쁘게 늙은 거 더 커버한다고 커버한데 가자 귀도 노안이니까 그러니까 안 돼 안 돼 괜찮아 베스트 탑 빼? 정전 불 꺼? 너 나 좀 봐 가봐 너는 이제 뒤졌어 유진이랑 둘이서 다음 시간 유진이랑 둘이서 달콤달콤 좋은 시간 보내세요 나한테 윈트했단 말이야 나한테 윈트했단 말이야 그냥 내 방으로 와요 그래요 유진이랑 같이 자든가 유진이랑 같이 자든가 유진이랑 아이콘달콤요 좋은 밤 보내세요 아이치이우 아이치이 아이치이 Strange Name Amazing Shows.